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왔습니다! 오! 재밌겠다! 재밌겠다! 매번 랜덤이지? 흐흐흐흐흐 뭐가 왜이렇게 끊기나? PC방이 자꾸 한 번씩 끊겨요 오! 라스다! 오! 라스 바뀌었는데? 조짓다! 조짓다! 라스 모르는데? 큰일 났다 라스다! 라운드 1 라스다! 오! 후딱바퀴! 라스다! 라스다! 도움이 힘든 것 아 지랄! 오! 벌써 20분 남아! 어이가 없네 이거 게임인가? 절권이? 플리카라님! 네 네 네! 성인 과자님! 목으로 오세요! 와 잘 먹었다 쭉 박히고 정면으로 돌아온 어떡해 아아아 직사리 데려가고 레이저거 무릎발 나이스 지금 죽전동입니다 어둠의 PC방이에요 어 아 1대0이에요 아 나이스 아 개개 많은데 어 뭐야 뭐 왜 이카나 아 왜 이카나 아 나이스 벽 갈수 있겠니 자 여기서 여기서 레이저건 오케이 에이 이게 이득이지 EP에서 이긴거면 나이스 아 시계행 쩔었다 아 납품 안쳤노 명승 저게 뭐야 옛날 안나 기술 같은데 이거 이거 구두 닦기 되게 잘 닦아주신다 신사다우신데 어 아이씨 깨비스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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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봤어요 저 기술이 저 친구한테 있지 나이스 오 시계행 그래도 조금 잡네 아예 못잡는건 아닌데 어으 남캐라 맞았나 어휴 그렇지 아 안맞나 조심해 오오 개 위험했다 아 형님 와 내가 처음 썼는데 나랑 예상을 하고 계셨군요 와 너무 뻔했다 씨 제발 제발 나이스 오케이 2대0 2대0 아 잠깐 충전 좀 충전 좀 아 타이밍 딱 맞게 왔다 5선이에요 5선 이기는 사람이 7천원 아 이기는 사람이 7천원 아 씨 신사크루 쓰려다가 실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안찍 아 개 망했다 와 와 시계행 짱 천재 한번만 살아가 한번만 한번만 못사나요 에이 역시 옛날부터 하신 유저라서 시계행 너무 잘 피하신다 아 안앉았는데 오오오오오오 동체실력 미쳤다 공푼이 쩐다 이걸 보고 때리다니 까위 어 뭐야 어디가 까위 싸워라 에이 히 으으으으으으으 아아아아이거 크헿헛허 아 저 오늘 처음 봤네 2대1 이죠 한번똥 왜 이렇게 왔다갔다그리노 와 안개기신다 절대 아유 병 개기지 말지 오 다행이다 안다행인가 오우와 내가 들어갈 걸 생각하셨나 보다 1년이요? 아직 100일 남았는데 와 돌아갔다 아이 개천재 아 개천재 짱천재 한 200일 가까워진게 대단합니다 질러 아 아 아 오우씨 아 2대2 아 아 아 아 아 오 다행이다 게이드 아 안일어나시네 제발 끝나죠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넘어지네 괴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안도와주노 아 방금 앉았다 일어났는데 까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뭐야 심리네 어 잘 참는다 나이스 이거지 아 까슴이야 미시마 이거지 3 0 3 0 두번만이면 됩니다 응원해줘 근데 캐릭 너프당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카즈야 시즌1때 진짜 썩었을때부터 했는데 썩어도 해야돼요 죽게면은 이거 어떻게 막지 아 아 바보다 아이고 아 병 한번만 참지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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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좋아요 아 꼬코님 안녕하세여 아 꼬코님 아 아 아 아 아 따라오는 아 아 아 아 뭐하니 뭐하니 이겔리야 뭐야 이거 아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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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상캥다움 이득이라서 펭 치셨나 ansch 아 쯝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 아 아 쟤 욕심 벌받은거다 이건줄 알고 아 굳은줄 알고 3-3 자 침착하게 왕침착하게 왜 먼저? 침착하게 하네 와 나이스 아 초풍까비 아 나이스 어우 정신을 못차리겠노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왕침착맨 모드 갑시다잉 아시겠죠? 아 안일어나셨어 현명하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침착 침착 왕침착 왕침착하게 병! 아 이거 예상하셨네 한 대 맞으니까 또 쓸거라고 생각하시고 쓰신거 같다 내가 너무 욕심 욕심만 내지 말자 막았잖아 이렇게 몇강돼? 우와 기겨! 아아 참으셨네 뭐야 왜이렇게 돼 아아 진짜 침착하시다 먼저 잘 안지르시네 아하아 원짠이 있었지 4-3 4-3이요 지면 끝이에요 저리 꺼지면 날라갈걸요 오늘 했던거 오호오오오 아 아깝다 아 뻥발 사자 어 기원 와 진짜 잘참는다 왜 따라와 뿅 뭐고 이거 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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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짓 하면 안되겠다 아하 다신 이런짓 하면 안되겠다 예 건조시 아 알겠습니다 예예 끝 와 따라오나 어어 아 아 마간드 아 잘되렀다 아우 아스카처럼 방귀끼 돌고있었네 으으으으으으 Gig 어이야 내가 이겠지? 내가 이겠지? 오케이 아찍 아 잖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일회의로는 확정이구나 어 일회의로는 확정이구나 나이스 이겼다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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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가자 오까 가자 어 어떻게 막았지? 아 병 아이씨 아 제발 진짜 막판 찐찐찐찐찐찐 막 예 와 찐찐찐찐 이기자 자 자 7천원 7천원빵 막판 와 라스 여캐릭이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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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 완벽하네 아 아 진짜 신기술이면 안죽나 사내 아 아 제발 오예 아 맞네 콤보 다 쓰고 쓰면 똑같구나 오 오 오 위험했다 나랑 나갔으면 피해졌다 오 쉿 아 한번이다 한번 이 칼이야 한 번이다 오케이 아 아깝다 오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예 뭐야 안전하게 아 이거 일부러 썼는데 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프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분들이 계속 때리더라고요 저 막으니까 마지막에 안 썼어요 아이고 그 5선승 아이고 카페 한 번 했잖아 네 아이고 마지막에 안 썼어요 마지막에 안 썼어요 아이고 그 5선승 아이고 카페 한 번 했잖아 네 아이고 1 4 더 몇